저는 매년 추석은 저희 외할머니 생신입니다. 군인이 되고 나서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같이 온 가족 모두 외가 친척들까지 다 같이 모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다행이네요. 아주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는 우리. 그런데 이 자리에요. 유일한 일반 병사분이 나오셨습니다. 병장이신데요. 강승희 병장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17사단 승리현대 슥 중대 강승희 병장입니다. 병장인데 아직 목소리가 반짝반짝하네요. 그래도 가장 각이 잡혀있는 그런 모습인데. 오늘 유일하게 현역 일반 병사로 출연하게 됐는데 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흥분이 되고 또 아침마당으로 사행시 준비해봤는데 오늘 한번 뛰어드니까. 아저씨라 부르지 마세요. 침! 침을 해줘요. 침을 해줘요. 마! 마음을 활짝 열고 당! 당장! 오빠라고 불러다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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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대체 만점! 아유! 강승희 오빠! 네! 오늘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